이른바 T-MF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가전 가구를 전문으로 파는 알레츠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 알레츠의 사무실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유리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가구와 가전용품 등을 전문으로 판매해 온 이 업체는 돌연 이달 말부터 사업을 종료한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여기 입점한 상당수 업체들도 7월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알레츠의 정산 주기는 최장 60일이었고 월 거래액은 수백억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츠 대표는 홈페이지 공지문에 투자 유치가 불발돼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경영진은 직원 40여 명을 해고한 뒤 사실상 잠적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문구용품 쇼핑몰인 1300K와 또 다른 오픈마켓인 사자마켓도 9월 말 문을 닫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정산 지원 문제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 종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액수만 늘려 투자금을 끌어오던 몸집 부풀리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계열 이커머스 업체인 11번가와 SSG닷컴, 롯데온 등도 지난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